야 초점 맞은거냐? 어? 초점 맞은거야? 어 봐야돼 천천하게 천천하게 응 맞은거 같은데 이게 얼마나 디테일한데 응 됐어? 여기 노안이 와가지고 여기 역기적인 그 얘기 나오고 모르세요 어 예? 역기적인 그 얘기 마지막에 얘기 나올 때 그 느낌이 달라 그때부터 이거 들으면은 그 생각이 났었다가 뭐 쳐보고 싶었던 거인데 파헬벨의 캐논 그때부터 그때부터 자세히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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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